여러분 보이세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이렇게 타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시원한 타이 아이스티가 제격이죠 음 와우 이 맛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타이 디저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오 진짜 진하다 맛있네 지금부터 이제 타이 디저트를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 좀 땡기는 것 같아요 따라오세요 방카넘 타이는 정말 다양한 디저트들이 즐비한데요 이곳에도 어김없이 인사하는 인형이 보입니다 타이 디저트는 어떤 것일까요? 타이 디저트는 어떤 것일까요? 이곳에서 타이 디저트는 이곳에서 타이 디저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 디저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 디저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 디저트는 어떤 것일까요? 타이 디저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 디저트는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들은 코코넛 밀크와 팜슘을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타이 디저트를 사용하는 2개의 재료를 사용합니다. 코코넛 밀크가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타이 디저트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어떤 맛일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 타이 디저트의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코코넛과 타로래요. 그래서 이건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찰밥 같은 밥과 그리고 쿡한 바나나와 타로가 안에 들어있대요. 이렇게 바나나 입수록 안에 하나 있어요. 여기 여기 안녕 주방 안에도 디저트 준비한 창 인데요. 여기 보면 어느 정도 совремiend 이건 고코넛 밀크입니다. 약간의 설탕이 있는 부분을 깨닫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고코넛 밀크입니다. 그래서 달콤하고 달콤하고 있어요. 와우. 그리고 곧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더 드릴게요. 와우. 이게 워낙 풀빵 같은 것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도키오. 네. 여기가 도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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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콘 크랩. 여러분 보시면 옷 말랑말랑해요. 근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안코가 들어있고. 그리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하나도 안 달고요. 바삭바삭한데. 적당하게 바삭바삭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음. 이 안에 내용물이. 안코가. 약간 그. 너무 달지도 않고. 약간. 스윗한 느낌이. 계속 맴들어요. 음. 음. 처음에 먹을 때는. 씹히는 식감 때문에 되게 맛있고. 그런 때는 따뜻한 느낌 때문에 좋고. 식으면 어떤 맛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만들고 바로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달달한 타이 디저트. 한번 드셔보시죠. 땡큐. 여러분 타이타운의 타이 기프트샵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실내에 들어서자 화려한 금박에 장신구들이 보이는데요. 이건 역시 인사하는 인형이 제일 먼저 보입니다.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지. 용도를 가늠하기 힘든 소품에서부터. 춤출 때 이렇게 쓰는 건가. 눈에 낯익은 소품들까지. 다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만든 건데요. 다른 나라의 이런 그 타운 이런 데 오면은. 기프트샵이 또 볼거리가 또 있죠.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일랜드는 치앙마이가 있는 높은 산악 지역의 북부를 비롯해. 이산지방으로 불리우는 북동구. 수도 방콕이 있는 중구. 그리고 미얀마 국경의 남부 등 크게 네 가지 지역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의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이쪽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시면. 트래디셔널 클로즈인데요. 결혼식 때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행사 때도 있고. 근데 너무. 너무 근사하네요. 이곳 대부분의 옷들을 직접 디자인했다는 이분이. 이곳의 디자이너 겸 주인인데요. 추원도. 주민들이 매일 말하는 wedding dress. girls, women bride, 갱싸랑 백sch이죠. 요즘 매일 매일 advertisers that come to the temple. traditional people to go to the temple. 여러 웨 Confederacy, every week, commercial from white people. American people. 음악 video or commercial. Everything is here. L.A.에 살면서 여러 민족이 섞여 사는 만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기본이겠죠. 숨은 그들의 문화를 체험한 것도 아주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시간 나실 때 타이타운 한번 방문해 보시죠.